선생님 초사 때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도 뚱뚱했었어 키 크고 뚱뚱 그러니까 운동 뚱뚱이 아니라 그냥 키 크고 뚱뚱 초사 때는 남들이 보면 내가 힘이 되게 센 줄 아는데 사실은 얼굴도 험상 굳게 생기고 키 크고 뚱뚱하고 그러니까 애들보다 덩치 크고 험상 굳게 생기니까 싸움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쪽이 아닌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전학 오면 우리 반에서 나를 제일 무섭게 생겼다고 나를 제일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면 제일 나를 만만하게 보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니네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숫자를 말하면 좀 감당이 안 될 아니 좀 공감이 안 될 텐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한 반에 한 반에 초등학교 한 반에 애들이 60명씩 있었어 우리 때는 인구가 많았어 그런데 60명이면 정확하게 남자 30, 여자 30 이렇게 그런데 종종 어느 반은 61명, 62명인 반들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난 제일 키가 컸어 그런데 내 초사 때 우리 반이 61명이었고 여자 30명, 남자 31명 내가 키가 제일 컸어 그러니까 남녀 남녀 짝이 딱 되는데 나만 맨 끝에 그냥 혼자 앉는 거야 여자 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격이 삐뚤어지고 그러진 않았어 그냥 애들이랑 잘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늘 모든 사건은 어느 날 발생돼 이제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될 거야 여기 봐봐 이게 1분단, 이게 2분단, 이게 3분단, 이게 4분단이야 나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해 초사 때인데 그날이 기억이 나 2분단 맨 끝에 내가 혼자 앉아 있었어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2분단 맨 끝에 남녀, 남녀, 남녀 그런데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앉는 게 초1, 초2, 3 때부터 약간 익숙했어 왠지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양옆에 공간을 다 쓸 수 있고 좀 널찍하게 쓸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 그냥 스스로 애써 그냥 나는 좋게 생각을 했는데 자, 어느 날 우리 반에는 깡패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깡패, 깡패 같은 애 걔는 성이 2씨였어 아마 내가 없었으면 얘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컸을 거야 그리고 얘 옆에는 장씨 여자애가 앉아 있었어 얘는 되게 야리야리하고 착한 애였어 개인적인 얘기하면 아까 수업에서도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남녀의 구별이 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왔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반의 예쁜 여자애들이 그냥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예쁜 사람 그런 상황인데 얘가 좀 깡패 같았는데 어느 날 사람 때리는 걸 나는 처음으로 목격했어 얘가 옆에 있는 얘를 이 책상에 붙어 있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 붙어 있는 이 선을 얘가 넘어왔다고 얘가 이 여자애를 따귀를 때리는 거야 나는 뒤에서 얘가 얘 따귀 때리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사람이 사람을 때려? 막 너무 깜짝 놀라서 완전 쫄았어 근데 얘가 너무 평상시에도 난 얘가 무서웠거든 진짜 무서웠어 딱 때리는 거야 얘를 근데 얘가 나를 물구러미 쳐다보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알잖아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은 내가 제일 키가 크고 뚱뚱하니까 힘이 제일 센 줄 아는데 난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친구한테 욕한 적도 없고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는데 오늘 얘가 얘 때리는 거 처음 봤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나를 쳐다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야 내가 영화에서처럼 나타나면서 이 새끼 이런 거를 얘가 상상한 거잖아 근데 난 얘가 무서워서 입도 떨어지지 않았어 가만히 있었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어 조금 있다가 얘가 얘한테 욕하면서 또 따귀를 빡 때렸어 와 나 진짜 오줌 쌀 것 같았어 근데 얘가 두 번째로 맞으니까 우리 반 전체가 우리 반 전체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우리 반 전체가 상상되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쟤한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일어나서 얘한테 얘 때리지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 암묵적인 프레셔를 우리 반 애들이 가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난 쳐맞겠구나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지 일어나서 정말 무서운 감정을 억누르고 내가 한마디 했어 야 누구 누구 때리지마 아직까지 기억나 그날이 때리지마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 재밌지 어떻게 40회 모의고사 보다 이거 하니까 눈깔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냐 얘가 일어나더니 나를 보면서 내가 돼지인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일어나면서 나보고 돼지 새끼가 이러면서 내 친구들이 나한테 돼지 새끼라고 한 번도 없거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그날 처음 돼지 새끼가 그러면서 나한테 내 여기를 얘는 따귀를 때렸는데 나는 주먹으로 남녀차별 엄청 하더라고 이걸로 내 여기 아구창을 그날 처음 맞았어 사람한테 빡 때리는 거야 나를 빡 근데 난 그때 내 운명을 알았어 걔가 풀스윙해서 내가 처음으로 아구창을 딱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본능적으로 이거 맞을만하잖아 라는 느낌이 들면서 거기에서 자신감이 확 올라오더라고 내가 무서운 건 제의 주먹과 저 폭행인데 그게 안 아프니까 그때는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남자가 나왔더라고 얘한테 목소리가 이제 붉어지면서 때리지 마 이렇게 되고 얘가 날 또 아구창을 날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했어 그래서 난 두 대를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걸 또 느꼈어 그때 난 생각했어 아 남자의 길이 이제 나한테 다가왔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주먹으로 초사 때 이 재를 나도 때려 때리는데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이렇게 뻗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주먹에 내 체중을 실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 재는 내 주먹을 맞고 나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애들한테 들었는데 날라갔대 이 재가 날 때렸을 때 난 두 대 맞았는데 안 아파하는데 내가 이 재를 때렸는데 재는 날라가서 날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날라가서 쓰러져서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때 공포는 내가 그 교실에 맨 앞에 있는 조그마하고 달리기 빠른 새끼들 있지 이 교실에 조그맣고 달리기 빠른 새끼들이 이 재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조그마한 새끼들이 개미 같은 새끼들 있잖아 이 새끼들 복도를 뛰어서 교무실을 뛰어가면서 선생님 사람이 죽었어요 나는 생각했어 TV에서 보는 것처럼 난 오늘 범죄자가 되고 학교를 다 못 다니는구나 이 새끼가 안 일어나는 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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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좀 있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오셨는데 그 선생님 보자마자 막 하고 우는 거 있지 내가 엄청 울었어 나는 이 재랑 싸운 게 아니라 이 재가 저 여재를 때려서 내가 쟤 못 때리게 하려고 내가 이 쟤를 때린 건데 제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선생님만 보니까 선생님 보고 이제 내가 무섭고 억울하고 나 이제 교도고사 가야 되는데 무섭고 억울하고 그래서 막 울었어 그 사이에 이 개가 깨어났어 우리 반 애들이 막 그랬어 막 설명하고 나는 그냥 누구를 때렸다는 사실과 내가 때리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인데 내가 누구를 때렸다는 사실과 그리고 선생님이 나한테 갖고 있는 기대가 있을 텐데 착한 재형인데 폭력한 학생이라는 초사 때 그것 때문에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울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나 달래주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랬어 재형아 이랬던 것 같아요 재형아 잘했어 이렇게 약한 사람은 도와줘야 돼 못 때리가 막아줘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음이 멈췄는데 선생님은 우리 초사 때 그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2, 3주 한 번씩 짝을 바꾸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내가 그 장 그 여자에게 보호해 주라고 다른 애들은 남자 여자 짝이 계속 2, 3주 만에 바뀌는데 내가 이 자리로 가고 얘는 내 뒷자리로 가게 만들고 나는 얘랑 4학년 내내 같이 앉고 얘는 무조건 내 뒤에 앉고 나머지 애들만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 깡패 같은 애는 나한테 혼났잖아 그때부터는 얘는 조용했어 그리고 난 초사 때 얘랑 이렇게 같이 잘 지냈어 근데 초5가 됐어 초5 때 담임선생님이 우리 엄마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초4 때 내 짝이었던 그 여자의 장 걔가 있잖아 걔가 초5 때 나랑 같은 반 아니면 학교 안 간다고 그랬어 그리고 초6 때도 같은 반이 안 됐고 초6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장 저 여자의 엄마 아빠랑 우리 엄마 아빠랑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만났어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인데 걔네 엄마 아빠랑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졸업식에서 장 쟤랑 나랑 둘이 세워놓고 사진 찍어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 나중에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랬어 그래서 난 장이랑 결혼하는 줄 알았어 진짜 결혼하는 줄 아 나는 부인이 장 누구구나 이런 생각 하다가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지금 이제 놀라지 마 들판 봐 지금 이거는 뭐라고? 구평 응원 캐스트야 이게 서울이야 이게 어디라고? 그럼 여기 중간에 흐르는 강 하나 있지 이거 뭐라고 그래 한강이잖아 강 위는 강북 강 아래는 강남 나는 초등학교를 이 강북에서 나왔는데 중학교를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중학교를 강북에 중학교를 갔다가 운동 그만두고 공부로 돌려서 공부가 잘 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강남으로 전학을 왔어 그리고 강남에 있는 중학교 졸업하고 거기 고등학교에서 다니다가 딱 고3 9월 달에 아직까지 기억나? 우리는 강남으로 전학 온 다음에 전세살이를 하면서 강남에서 이사를 7, 8번인가를 다녔어 따라서 초등학교 때 내 친구들은 내 연락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우리 집에 나한테 편지가 왔어 주소를 알 수가 없는데 누가 보냈냐면 얘가 보냈어 그런데 그 편지에 내 평생 기억에 남는 응원의 문구가 있었어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편지에는 분홍색 꽃 모양 편지인데 편지가 두 장인가 세 장이었는데 맨 끝에 여기에 자기 사진을 붙여놨더라고 어렸을 때도 애가 예뻤는데 걔도 고3이 된 건데 자기 고3 증명사진 이렇게 붙였더라고 예쁜 친구니까 예쁘다 이랬어 여기 있는 쓴 글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 감동받은 게 아니라 난 진짜 다른 사람이 좀 되는 것 같았어 걔가 쓴 글이 뭐였냐면 그 장제하군은 초등학교 졸업생 이후로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쟤한테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고3 때 편지인데 그 편지에 써있던 말이 뭐 이거였어 재영아 너는 공부 잘했으니까 지금도 공부 잘하겠지 초등학교 너는 강남으로 전학 갔으니까 초등학교 애들이랑 멀어졌지만 나는 강북에서 친구들하고 계속 다녀서 네 얘기할 때가 있는데 너는 지금도 공부 잘할 거라고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해 그거를 딱 글자로 보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 얘네를 실망시킬 수가 없겠더라고 물론 지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간 대학교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된 모습을 초등학교 친구들이 나한테 기대하고 있고 뭐 기대해 이런 말은 없지만 그 말에 은연중에 재영이 넌 아직도 잘하겠지 우리들끼리 그렇게 얘기해 그 말이 그때 약간 매너리즘 같은 게 빠져서 공부하기도 그냥 습관처럼 그냥 하게 되고 물 젖은 행주처럼 물 젖은 행주는 물기를 못 닦잖아 바짝 마른 행주가 물기를 잘 닦는데 나는 약간 축축한 걸레처럼 이렇게 잘 닦지를 못하는 행주처럼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그 편지를 딱 보고 아 진짜 눈깔이 돌아가더라고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 어느 사람 이제 엄마나 아빠나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재영아 공부 열심히 해 그 말은 뭐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데 그 편지가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랑 사진 때 내 짝꿍 그 친구가 딱 보이고 너무 좋고 완전히 진짜 초사이언모드가 돼서 공부 나 아직도 궁금해 걔는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마지막 이제 웃음 포인트로 끝내줄게 얘기는 너희들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니네가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보내 이렇게 응원하는 문자 그게 돌고 돌아서 너희들한테도 올 건데 그런 훈훈한 얘기로 마무리 질 줄 알았지 하지만 그날 전화할 저녁에 우리 집은 되게 대박 사건 터졌어 우리 엄마는 저 편지를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 아니 그 놈은 이 집애가 우리 주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두 번째 왜 사진을 붙인 거야 아들 가진 엄마는 무슨 여자애가 애 공부 집중 못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아들 흔들어 예쁜 얼굴로 흔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나는 사실은 정반대였지 걔 때문에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지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걔한테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 편지지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안 적혀 있었어 답장도 못 보냈고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그때 고마웠다는 얘기도 못했지 그리고 그냥 살았지 회사에서 나한테 카톡이 왔어 선생님 9평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학생들한테 응원 퀘스트 하나 보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럼 뭐 응원 퀘스트 뻔하잖아 화이팅 그거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재영이 화이팅하고 똑같아 전혀 영감이 없어 그런 건 그래가지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가 평생 받았던 최고의 응원은 뭐가 있었지 그래서 이 생각이 나서 했는데 늘 진실은 마음이 전달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거야 응원은 친구끼리 해 그러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 끝